이번 주에는 새우 스페셜 하려고 한 20개는 놓쳐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넣어놓으면 돼요 산책하기 전에 벌레들 똥을 썰어줘야 돼요 이 호두나무에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이거 봐요 장난 아니죠? 맨날 이래요 맨날 집 근처에는 이런 가실 나무 이런 거를 심으면 안 돼요 집 벌레들이 다 갉아 먹어가지고 하나도 없죠 오늘은 하루종일 주름이여가지고 적양배추는 괜찮은데 일반 양배추는 지금 벌레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네요 벌써 여기 두 개는 줄기 부분이 잘려가지고 아예 죽어버렸고 브로콜리는 좀 벌레가 덜 먹는 것 같아요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날이 흐리네요 골드야 여자친구 보러 왔어? 여기 하늘이 보러 왔나봐요 저 둘이는 잘 지냈네요 아 둘이 몇 번 봤는데 싸우진 않아요 오히려 요즘은 순디가 조금 이겨요 막 우르릉대고 부르더라고 안녕 골드 안녕 골드는 싫대 순디야 골드 안녕 잘가 내가 무서운 건가 골드 됐어 그만해 그래봤자 하늘이는 골드 좋아해 하늘이는 골드 좋아해 잡혀간다 잡혀간다 침입시다 침입시다 나 SCOTT 푸안isc 에어어어어 다시 열기를 올려줍게 열린다고 했어 물건 spark 갔다 아파 아 그리고 정정합니다. 이게 쌀이 아니라 밀가루야 저 어디서 쌀이라고 봐가지고 새우 요리해야 되는데 올리브오일이 많이 없네 스리야타랑 매콤한 소스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가지 음식에 잘 어울려 비온다 그냥 제가 들고 가도 되는데 또 갖다 주고 가시네요 참 제가 이유복이 많아요 이게 지난주에 먹을 때 약간 어색해가지고 그랬는데 먹고 나니까 쏙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약간 쏙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매전이 이렇게 나와 아 이거 영상 올리고 보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오늘 차량 한번 사러 청소해 볼게요 아니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돌리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그렇게 힘이 없지 않았네 근데 저희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수전 바꾸는 게 셀프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대요 생각보다 약간 난이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너무 얇아요 이건 딱 또 사이즈가 참 인생 힘들게 산다 뭐 수전은 요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지 그래서 어찌 쓰다보니까 어찌저찌 적응이 돼요 어디 또 나왔어? 또 싱크대에 또 나왔어? 아 이거 천일염인데 한번 씻어서 볶으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씻어서 볶으라고 하더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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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익은거 보다 생물 껍질 까기가 더 힘들거든요 아이고야 잡히지 않으면 뭘 많이 못 드셨네 한여름에 냉동된 거를 시키기가 좀 그런데 이 후기에 하나도 안 녹아서 온다는 거에요 진짜 안가 싶어서 시켜봤더니 진짜 하나도 안 녹아서 온다 이만 안 돼 요 머리가 따로 구워 가지고 반찬 처럼 먹을게요 디디야 쫓고 전체 못 가겠다 어? 비 너무 와 비 비 와 어 바람 부으면 안 되는데 고추 들고 왔어요 저기 바람이 들이쳐서 안 되겠어요 비 오면 고추말리는 게 엉망이 되는 거에요 고추씨가 막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에요 여기 올린 고추가 하얘진 거는 이게 뜨겁잖아요 뜨겁고 햇볕도 뜨겁고 그래서 고추가 익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음식 입듯이 익어 가지고 말리니까 거역해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고추 말된 철판 뭐 이런 데서 말리면 안 된대요 성품이 잘 된 이런 고쿠리 같은 거 이런 거에 널어서 말려야 되고 뭐 부지뻑 같은 걸 덮어 주고 말리니까 더 좋다네요 고추의 맛을 없애려면 쌀뜨물에 불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고추의 맛을 없애려면 쌀뜨물에 불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맨날 살 떨려요. 혹시나 안 먹을까봐. 엄마 뭐 냄새라는 게 이상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 공수님 생각보다 얘는. 우리 순디 먹는 거 아니야. 순디가 산책벽이 많아요. 비가 그쳤어요. 어! 바로 비가 많이 왔어요.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비가 엄청나겠어. 쏟아지는데. 순디야 집에 가자. 어? 아 저 우산 갖고 나왔어요. 다행히. 비가 좀 잦아들었어. 어차피 찾았으니까. 그냥 동명하바퀴 돌고 하려고. 아 비가 갑자기 너무 쏟아 부어가지고. 약간 비 피했다 가려고. 정제 좀. 응. 가져갔어. 빨리. 참고로 우리 병원에.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제발. nenowoo. Break. 지금 ready. 이제 그저 엄마. 진짜 너무 용서. 저녁진 내. 저녁진 내. 저녁해. 저녁하니까. 저녁해. 저녁하니까. 저녁한 가루. 저녁하게 저녁. 저녁한 gent. 저녁. 저녁 고소스. 옥수수 어묵 청양고추 고기에 크림 참기름에 뒤집는 김치 김치 참기름 소금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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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프라이어에 조금 더 끊을게요 반반 이거 깔고 새우가 잘 티가 안나네 파프리카 대신 청양고추 넣었는데 청양고추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먹었어요 끝이에요 막 고기 먹다가 지겨울 때 한 번씩 해드시면 맛있어요 새우는 이거 하고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졸래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러는데 오늘 막 그렇게 시원한 기분은 아니네요 오늘 막 그렇게 시원한 기분은 아니네요 아이고 착해 잘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 화장실 갔다 온다 야 준비야 오니고기 짜자지 맞아 안 하면 안될까 응 언니 나무위에도 해 나무위에도 해 누나 미안하다 고마워 아이고 더워라 시원해질줄 알았더니 수박이 또 달렸어요 3개나 더이상 안달릴줄 알고 다 안맘들었는데 자꾸 달리네 소형태풍이라고 하더니 소융태풍이라고 하더니 소융태풍이라고 하더니 소융을 못갖고 간다고 소융태풍 하나 딱 먹고 싶은데 아직 덜 익었어 여기 잎이 다 말라야되거든요 조그만하니 소융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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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마늘 있으면 통마늘 쓰세요 지난번에 참깨 넣으니까 맛있더라구요 아 여기까지 씻었어요 아 이것들을 먼저 넣는건데 아 뭐 아니 SIMMONS 가지 샌드위치가 있더라구요 전 이렇게 싸서 먹으려고 이거는 50분이 쟤가 또르띠아는 좀 그래도 괜찮겠어? 아니네. 기름 안 두른 팬이거든요. 엔지 엔지. 빼먹었다. 제가 어제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거든요. 감기 걸린 것 같진 않은데, 저 이상한 기분 아시려나? 좀 해봐, 저거. 인식 좀 해봐. 이거 화장실 뺏었어요. 어무야. 크다 뭐 엄청 예쁘진 않지만. 아, 무슨. 음, 가지 들어가니까 맛있어요. 아, 단디도 약간 빵순인가 봐요. 빵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빵 봉지 이런 것도 안에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아, 단디도 약간 빵순인가 봐요. 빵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빵 봉지 이런 것도 안에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아, 물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날리려고요. 아, 어머. 어떻게 그만 풀었어. 아, 이게 완전히 식은 다음에 벙을 줘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찼다. 밖에는 비가 자꾸 오다가 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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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밖에 보다 안에가 더 건조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태풍이 습기를 엄청 많이 갖고 왔다고. 그래서 그런지 밖에 지금. 습도가 장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 아, 이상하다 너무. 아니, 뭐 열나고 몸살 이런 것도 아닌지 알아서 몸이 이상해. 너무 에어컨 많이 쪄서 그런가? 깨병인가? 으흐흐흐흐흫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끊임없이 다이어트 사과는지 이거를 담아놨다가 꺼내서 그냥 이것만 먹어도 되고 여기다 양념해서 먹어도 되고 하여튼 그렇다니 아 고기 조그맣게 할까 할까봐였나? 냉장고가 작으니까 이게 바로 먹는게 아니라 한 일주일정도 숙성시키고 난다해 먹는거지 아 순디야 이것봐 비 많이 와 한국 거 없는데 설거지 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아 설거지 하는데 한 7분 걸렸는데 햇빛 났어요 순디 좀 이따 나가자 순디 순디 가기 싫어가지고 겨우 따라온다 이제 빨리 와 그렇게 가자고 했잖아 산채 순디 넌 너무 안걸어 요즘에 그래가지고 내년에 제주도올래길 걷겠어 오 올리브유 다 썼다 오 올리브유 다 썼다 오늘은 또 좀 색다른 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아 크림만 넣으면 너무 넓게 할 수가 있어서 우유로 같이 넣어줘 아니 이거 하다가 눌러 붙을 수 있으니까 불 끄고 이런거 하실때는 하세요 그게 안전해요 이 요리가 원래 토마토같은게 같이 들어가야 예쁜데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실험정신 아니었어 그냥 남들보고 따라해 앞으로 그냥 남들보고 따라해 앞으로 도와줘 치즈 역시 치즈야 간이 조금 싱거운거 같아요 소금은 조금 뜯었어야 되는데 간이 조금 싱거운거 같아요 소금은 조금 뜯었어야 되는데 아아아아아 소금은 지우고 이게 이게 다 먹었네 이제 여기 좀 나봇다가 atura택 갔다와서 접속을 언제서야 될 거 같아 아 아 이 새끼가 다 먹었네 토양타충δ 시비를 써야 돼 이렇게 3마리 라인 본래도 여기 땡볕에 알을 안 넣은 줄 알았어요 해가지고 그냥 한번 씌워봤는데 약 안 뿌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봄에는 왜 잘 됐냐면 봄에는 벌레 생기기 전에 추울 때 이거 심어가지고 봄에는 잘 된 거예요 브로콜리도 싹 다 갔네 4개 다 비가 계속 오니까 반간시가 발화됐어요 근데 위로가 위로 날씨가 더 더워졌어 옳지 얼굴이 잘 됐네 아정제에 고추납두기를 잘했네요 비온다 제2의 장마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오는데 심지어 조금만 오면 비 맞고 산책하려고 했는데 많이 와 지금 비가 거의 그쳐서 마을 쪽으로 살짝 내려왔어요 습해가지고 해 뜨면 그냥 지금 쭈금이에요 슌디야 빨리 어? 얘 구름에 있을 때 빨리 가자 슌디야 사람 구경하지 않아 빨리 너 더워서 안 돼 슌디야 빨리 가야지 너 때문에 소리야 너 때문에 ost 주거를 후라이빙 예수 아 에호박 올리 에호박 한 번 더 넣은 건 다 먹어야 하니까 생각보다 맞네요 새우는 너무 가루내면 안되니까 밥은 밤만cc에요 야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 호박전 붙이려고 했는데 안될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좁은데다 가졌어 멍청이 똥멍청이 똥멍청이 아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요 뜨거워 보일 수가 없어 여기 물러가지고 붙어있는게 많으니까 이 꼬묵꼬묵한건 가지에요 여러분 치킨스톡으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이거 하는건데 소금이나 액젓으로 간 해주셔도 돼요 오하 아 아 아 아 니계곡 아니잖아 사람들이 놀러 와야지 아 에어컨 틀고 있으면 죽도 맛있어요 호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엄청 달콤해 치트킥 치트킥 여기 밥보다 채소가 거의 달아 먹으면 금방 꺼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초창기 때 전기 자전거 강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근데 타고 있으니까 안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거 왜 안맞았냐고 엄청 짜증을 내줬어 자기 타고 다니면 되는데 아 이거는 세발 자전거 전기 스쿼트거든요 이거 엄마 장보러 가고 할 때 짐도 적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비 온다 젠장 아 저 수영장 애네를 달라고 그러고 아 피 안올다고 난 뭐가 필요하지 모르는 거 같아 귀찮아 어? 또 비 온다고? 어? 흠 아 띠가 해가 쨍 나길래 나왔더니 이 새끼 아 좀 동달인가 동달인가 막 할 때 그거 다 소멸 했다 그래가지고 흠 나 오후에 오늘 저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운동기 또는 운전면허 운전면허 있으면 그냥 써도 되나봐요 수납함에 있는 거를 빨리 꺼내야 돼 그래서 바퀴를 먼저 연결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야 될 거 같아 아 여러분 순간에 선택이 진짜 아니 아까 저쪽에 그냥 내려달라고 할 거 저기 막 고추가 널려있고 하니까 그거 치우기가 귀찮은 거예요 비 안 올 줄 알고 아 이건 충전기 뒷바퀴부터 장착하네 아 이렇게 모양 빠지게 아 이렇게 일단 바퀴랑 이거랑 같이 맞추고 어떡하지 삼손 힘이요 오이씨 됐어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핸들은 그냥 꽂아가지고 맞추는 거 맞죠 앞에 바퀴랑 정렬해가지고 지금 앞바퀴 달면 되는데 여기 밑에 왜 바퀴 앞에 플라스틱 이건 원래 뽑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아 아 이게 브레이크거든요 여기 사이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아 righteousness 맛 안녕 됐어 어떡해 아침 이제 마음 편히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옮겼는데 날이 들고 있어요 지금. 이 나사가 뭔지 몰랐는데 여기 홈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잡고 같이 굴고 있어요. 이 상기면 여기 열립니다 이렇게. 우와! 소리가 나네. 웨이크. 오케이. 오케이.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